자 정리하시죠 정리하시죠 뭐야 가끔 뭐 급한 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퇴근하시던가 아니 잠시만 8월 9일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생일 몇시 해주시면 안돼 진짜 아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섭섭하게 아니 내가 언제 태그 빨리하고싶대? 야 어 윤희 형 타있네? 벌써? 여기서 사인하여? 초코 노리 저희는 저희끼리 싸워도 절대 말리지 않거든요 같이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꿀잼 꿀잼 엔딩하시고 퇴근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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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댄스 오우예 다섯 번을 해서 네 세 번을 통과하고요 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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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 거예요? 와 대박 다 간 거예요? 정국이 형님 혹시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왓! 나 이거 좀 부담이 안 돼요 제가 다른 멤버들 다 왔어요 이모션노따맨 타이언 약간ved 태현 태현입니다 어때요 형 가운데? B형 해줄래? 전 멘붕 저는 멤버들한테 미안한 톤이지만 먼저 가겠습니다 아뇨 형 형님, 같이 있기로 했어요 B형도 갔어요? 네 B형 맞혔어? 아 내가 마지막이에요? 나는 사람은 몰라도 친구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도 비어있는 줄 알았네 아 그럼 다 갔어요 진짜 차 타고 여길 떠난 거예요? 대단하군 바이바이 기저가 못 가요 조혁 내가 사랑하는 연신이에요 어? 역시 멋있는 사람이란 콜라 고주월에 Ayta 콜라 나야 그만해 말이야 여기저 남은 3명이 가장 방탄해서 멋있는 분들입니다 마칩니다 삐이라 바이바이 엉 와 얘들 다 끝났어? 잘 가라 해요. 형은 먼저 퇴근한다. 여러분 끝났어요! 저희 지금 한 달 넘게 눈 뜨면 아무 눈 뜨면 안 버렸습니다. 선녀야 되세요. 진짜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하루 마시고 있어요. 하루받. 재작진 잘 안 먹겠습니다.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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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지닌다 가위바위보! 아메이징! 가위바위보! 이건 뭐야? 다 됐어? 다 됐어! 가위바위보 이겼어? 한 번씩 한 번 이겼어. 바이크 형 이겼어. 바이크 형 이겼어. 바이크, 바이크 빼라 남누나. 바이크 빼라. 바이크 빼야지. 바이크에 스토리. ㅜㅇ 집에 가고 싶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씨들어. 가위바위보 얘. Мар기 쟤지어. 아 굿. 아 굿. 른 하위바위보. 아 굿. 수현이 부끄러워. 아 굿. 반가위. 굿. 아 굿. 왕. 퀘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혁 이거 진지하게 간다. 이거 이기면 진짜 형 약속 지켜요. 오케이 한번 볼거야. 인정? 지나도 간다 제가 잘..